진범균 근남면 청년회장님 함께 탈짓 대응 장소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망양정 테이수욕장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불씨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전국에서 오신 모든 관광객분들 그리고 우리 울진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이제 잠시 후에 2020년 새해 첫 해가 떠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불씨를 함께 모든 분들께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내빈 다섯 분과 그리고 우리 대표하시는 분들 함께 불씨를 전달받으신 후 탈진 태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대북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단예술진흥원 바로 우리 대구에서 멋진 공연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리에 위치해주시면 우리 탈진 태우기가 시작이 되면 대북공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달이 되고 있죠? 여기는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의 일출 현장입니다. 지금 곧 달집 태우기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7시 모든 분들 다같이 함께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월의 모든 가족분들 모두 다같이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셋! 가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윤세정입니다. 윤세정TV 운영하고 있는 윤세정입니다. 지금 달집 태우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에 올해 난 날씨는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인지 잘 보여? 자 그러면 달집 회읍 행사를 좀 더 볼까요? 따뜻하고 모든 시청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달집 회읍 행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활활 타오르고 소망도 활활 타올라서 2020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달집을 채우니까 추위가 확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지금 여기는 울진 망양정 폐쇄욕장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행사장입니다 곧 7시 33분경 일주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 쪽으로 가서 지금 획득이 직전에 수평선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윤세정입니다 저는 유튜브 윤세정입니다 뱉뱉기 직전에 수평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 좌측으로 보이는 곳이 울진 현내양 현내양에서 난 한 7시경부터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멋있죠 뱉뱉기 직전에 물질 뱉뱉기 직전에 물질 망양정 해수욕장입니다 실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측에서는 달집 태우기 달집 태우기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북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측에 저 위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정자가 망양정입니다 망양정 모텔 건물 위쪽 위쪽에 망양정 정자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이동 해주세요 다른 지 태우기 행사장 쪽으로 이동해볼까요? 다른 지 태우기 행사장 쪽으로 이동해볼까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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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앞쪽에는 풍물놀이 하실 분들이 와 계시네요 지금 다시 바닷가 쪽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여기는 올채 망향정 해수욕장입니다 잠시 5일곱시 33분경에 일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020년 1월 1일 회도지를 보기 위해서 올채 망향정 해수욕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전국 10대 일출 명소 중의 한 곳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떡국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물질의 망향정 해수욕장입니다 토시아 2 4 4 4 어 불빛 달집 태우기 행사장으로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달집 태우기 하는 곳이 있네요 따뜻합니다 이 열기를 함께 느껴보시죠 정말 따뜻하네요 네 여기는 올해 망생해서 역장 달집 태우기 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希엘 뒷붙지 달집 태우기 광운맛 우측 공연장 좌측 부터 해 가지고 바다카 망영장 바다가 교과 배치해있습니다. 윤세진 씨네. 내가 유튜브에 메일을 보냈냐.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윤세진 씨 메일을 보냈냐. 아 그렇습니까? 성함이세요? 집 정태형. 아예 그렇습니까. 나는 물진뿜. 나도 해소스마. 예예 아이고 제가 이름 맞죠. 자주 뵀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이 어디 매워요 원래? 여기 지금 경찰서 뒤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하셨죠? 구독하셨죠? 감사합니다. 방금 좋으신 분을 2020년 1월 1일 새해 정말 더 반갑고 좋으신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울진군 문화관광 해설사이신 정태영 선생님께서 인사를 해 주시고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인사까지 나눴습니다. 제 첫날부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지금은 아침에 7월 6시에 나올 적에는 추웠는데 지금은 별로 춥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을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사람도 엄청 많지만 그래도 역시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울진 유튜버 윤세정TV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면은 7시 약 33분에서 35분 사이 여기 망양정 해수욕장에서는 일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께 멋진 장관을 함께 보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멋진 2020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으로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좌측으로 보이는 곳이 울지 현내항 약 7시부터 불꽃놀이가 있었던 현내항이고 거기를 쭉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망양정 해수욕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내항으로부터 망양정 해수욕장까지 지금 저기 불꽃이 튀는 곳이 지금 여기가 망양정 해수욕장 바닷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출을 보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2020년 1월 1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고 가족 모두 평온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멋진 일출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바닷가 멋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수평선에 수평선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리 말이 딸려가지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제 글실력 말실력으로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바다도 깨끗하고 누구나 가사하자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 아침을 입으면서 여기 수단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정말 멋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망양지 해수욕장에서는 잠시 후부터 떡국과 커피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멘 6시경에는 날씨도 상당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오늘 좀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촬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일출을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영향이 없겠습니다. 바닷가 너무 일출을 보기에 환경이 좋습니다. 달집 태우기 행사장으로 잠시 이동 해볼까요? 뒷쪽으로 잠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뒷쪽 행사장 쪽을 잠깐 한번 비춰볼까요? 뒷쪽에는 주차장이고 행사장이고 지금은 촉시 낭독이 있습니다. 촉시. 2020년 1월 1일 여러분은 지금 윤세정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진 망양정입니다. 이곳은. 전국 10대 회도지 명소 중에 하나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에서 여러분들은 일출을 저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울진항 망양정 해수욕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는 보석이 적게 하소서. 우리를 보석으로 부부닉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옥 속에서도 빛을 바라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댈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경전년 세계에는 관광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울진 망향적 해수욕장. 글자가 이게 왜 이렇게 흐르게 나오지? 해머지도 여기 해수욕도 여기. 울진 망향적 해수욕장 표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울진 2020년 해머지축제. 이제 잠시 후 우리 경전의 한 뒤띠 회의 바로 새해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저기 수평선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가 본데요. 지금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같습니다. 지금 해가 떠오르기 직전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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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가 곧 오를 예정입니다 예 예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 수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으 으 으 으 아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5 으 불티가 너무 많이 날리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10만명 정도는 오신 것 안에 엄청난 인원이 왔습니다 아 아 이 항 물지 망지 해소 입장에 10만명의 관광객이 지금 이 일주일 관광을 보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이 인원은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 으 으 으 어 필립 님 감사합니다 예 여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거꾸로 아니죠 그때 으 동의 님 잘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새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립 님 동의 님 아 아 이실루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역 10만명 이상이 올지 망원정 해수욕장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조금 더 됩니까 아 예 아 선명합니까 예 아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하겠습니다 예 아 아 스팸에서 정말 멋있습니다 힘차게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실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뭐 아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잡아도 멋있네 으 이렇게 잡으면은 아 아 이거 좀 크게 잡아 드릴까 이걸 크게 잡는 게 낫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이거 해 를 좀 크게 확대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축소 으 으 아 아 실제 현장에서 보는 이 일주 광경은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조금 더 확대를 합나요 아 정말 멋집니다 예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멀겠죠 아 정말 장관입니다 예 아 2020년 1월 1일 여기는 울진 망행정 해수욕장 약 1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아 이 일주일 광경을 보기 위해서 운집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셀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아서 예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하면은 확대를 하면 오히려 더 설명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새해 성원을 다시 한번 예언할게요 2020년 1월 1일 경자년 새해 예 아침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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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원은 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 지금 운집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다 비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쪽 좌측을 봐도 그렇고 우측을 봐도 앞쪽을 한번 돌려볼까요. 앞쪽을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이 셀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인원입니다. 지금은 해가 거의 다 떠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수면에서 거의 다 떠오른 상태입니다. 물 가까이서 찍다보니까 제 발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1,500원 지금 함께 네 예 해는 이제 희망차게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우리 집 망양정 해수욕장 일출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빌림님 동희님 희망찬 해가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약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맞이 해돋이 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빌림님 동희님 이렇게 아침 일찍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두 분 인사하신 분은 울진군 의회 의장님 장시원 의장님과 인사. 오늘 새해 첫날 인사한 두 분은 울진군 의회 의장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울진 문화관광 해설사 정태형님 두 분과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2020년 새해 1월 1일 새해 첫날 너무 반가운 만남이고 행복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일출광경이 멋있어서 지금 떠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빌림님 감사합니다. 빌림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멋진 일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출이 끝났기 때문에 무대 쪽으로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달집입니다. 달집을 태우고 있고 일출이 완료됐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필립님, 도미님 그리고 여기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